아! 여기서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걸 노래에 맞춰.. 노래에서 맞춰 하면 진짜 어렵겠다 아! 어렵다 음.. 죄송합니다 한 번 놓치면 계속 헷갈리네 이게 방식이 오케이 죽어요 쟤는 뭐야 가리는 용도인가? 오케이 극충 예방용이래 눈 감고 해볼까요? 좀 익숙해지면 돼요 눈 감고 해볼까요? 원! 투! 원! 투! 쓰리! 고! 투! 상대기 토н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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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네 이거는 확실히. 이거를 화면의식을 아예 안하고 싶은데 맞는건지 틀린건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원숭이 표정 말고는 판정을 몰라서 일단 이거부터 다시 해봐야겠다. 일단 이거부터 다시 해봐야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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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ls이 표정 너무 뛰컷. 첫 박만 맞히면 쉬운데 첫 박만 맞히기가 되게 어렵다. 실험 좀 해봐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숭이 대가리 드는 거 보고 하면은 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 이걸 눈으로 해야 돼 게임을 어허이 척박이 아예 안 맞네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야 원숭이 진짜 어렵네요 이거 많이 해봐야지 감 잡을 것 같아 나중에 쭉 어 리듬지수 막 떨어지네 나중에 쭉 제대로 해보고 리믹스3만 한 판 더 해보고 자리 비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비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랙하군이 시작했어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채팅창 블랙하느라 못 봤어요 왜 안 돼 이거 나간 건가 강태만 되고 블랙이 제대로 안 되네 아무튼 홀스 형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 진호 형이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건가 진호 형이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건가 인성 듀오가 정말 못하는 건가 알고 싶었는데 정답은 나왔죠? 둘 다 맞다 그렇지 둘 다 맞는 걸로 둘 다 맞는 걸로 둘 다 맞다